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이따금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정리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삶을 꾸려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꺼내고 싶은 이야기는 조국에 관한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었지만 지금 숱한 의욕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타와 돌파매를 막고 있는 그런 지경에 차게 됐습니다 그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태롭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국시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의 선택이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타인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자신의 성찰해 볼 수 있는 계의를 삼는 것도 매우 뜻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 부부의 자식 사랑입니다 조국 부부는 나름의 방식대로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무척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불법이 개입된 것이 문제지만 자기들 나름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위해 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의 딸이 2009년도에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하나의 문서가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센터의 인턴 증명서입니다 그동안 대체로 서울대 동료 교수인 한인섭 교수가 현재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9월 20일 날 검찰에 출토한 한인섭 교수는 조국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차원의 유력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한인섭 교수가 발급해 주지 않았고 또 인턴센터 쪽에서도 발급해 주지 않았으면 조국 부인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했듯이 조국이 직접 딸의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리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가능성이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고 매우 커지게 됩니다 검찰은 현재 조국이 직접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관련되었다고 가정하고 물증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조국의 딸을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준 인턴 푸마 씨의 주인공인 당국대학의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검찰에 출토해서 조국 딸이 자신의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한영외고에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이 직접 딸과 당국대학의 장영표 교수의 아들용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자식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문수를 위조한 셈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위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 조국이 청문회든 셀프 검증회든 간에 그가 했던 해명 가운데 거의 모든 것이 거짓이다는 점에 또 한 가지 사례를 추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동시에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인가 거창하게 민족과 국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아버지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무장관직을 버리지 못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관찰자의 입장에서 참으로 딱한 것은 자식들 문제로 막 사건이 번져나갈 무렵에 그냥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냥 수건을 던졌다면 다시 이야기한 법무장관직을 포기해버렸다면 조금 이 문제를 가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아버지 입장에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자 그럼 이제 버리지 못한 것이 단순히 그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의 욕심이었을까 이런 부분도 하나 제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가 그만두고 싶더라도 도저히 큰 어떤 큰 그림 차원에서 그가 수행해야 될 중요한 그런 임무 때문에 그가 개인적으로 버리고 싶더라도 버릴 수 없는 자리를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그런 의문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의 아내가 되는 정경심 교수하고 그 다음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조범등식하고 숱하게 통신이 오고 간 사실을 보면은 사실 정경심 씨나 조국 씨가 마찬가지로 청문회를 앞두고 스스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만두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과 아울러서 의욕과 아울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즉시의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자칫 이제 자식들이 고졸이 돼야 될 그런 딱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고졸자가 돼야 될 한마디로 그가 끔찍이 생각했던 자식에게 오히려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아버지가 떠넘기는데 일익을 한 주인공이 되고 만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최상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했지만 조국 부부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부모가 된 그런 역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국 사건은 평등과 정의를 입버릇처럼 외쳤던 좌파진영의 위선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에게 큰 경종을 울린 한국에는 큰 복이 된 사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국의 은행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법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절대로 불법을 절여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더하면은 이번 위기상황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이른바 엑시트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출구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출구를 찾지 못하면은 수렁속으로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한 번 정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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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